오늘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회가 있어졌네요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발도도 아마 통역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짓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쓸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순천하신 날까지는 이를 기록하느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신을 나타낸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몇 대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주의리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이니까 하니 그들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하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한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언약의 여정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보면요 언약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라고 하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지만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가 됐죠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글자가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한국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다시계를 항상 빵점 맞아서 네, 그럴 것입니다 네,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언이지만 신약에 보면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의 약속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제대로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흐름은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알다시피 이 약속은 크리스토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가 됐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승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으로 하니라 예수 영어로 썼네요 예수님이 우리을 위해서 구원을 죽으시고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게 성취가 됐고 오심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크리스토가 되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중남의 현장은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토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크리스티안이라고 이름이 많아요 크리스티안 그래서 그거는 이거랑 같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가 크리스토임을 믿는 것도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고백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의 약속을 해주셨지만 성취가 됐는데 내 안에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축복이 그러면 보좌와 보좌가 내 안에 임했다 그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크리스토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고백이 내 것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이 성취에 된 말씀을 누릴 때 우리는 증거가 생깁니다 약속과 성취에 증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다 알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토께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로 끝났다는 말씀을 보면 이게 consumado라고 얘기해요 이제 한국말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했죠 스페인어로 그래서 consumado는 뜻은 조금 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냐면 불이 불이 이렇게 나면 이 불이 한순간에 확 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불을 다 부지리잖아요 그 뜻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 저주 그리고 이 지역의 배경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다 가지고 다 끝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감난산의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증거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내일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요 내일 그러면 인그리드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사인했기 때문에 내일은 받겠죠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겠어요 안 설레겠어요 우리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기다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뭘까요 마가다라빵에 일어났던 증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어요 이걸 붙잡고 뭘 했냐면 도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도전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전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해 저도 아직도 좀 어리지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앞에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빛교회가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터닝포인트 터닝포인트였었어요 제 인생에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참빛교회 진짜 사랑하거든요 여기지만 제 18살 때 한국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왔어요 제가 훈련 받고 싶어서 그냥 한국 왔어요 대구로 왔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냥 참빛교회 와서 훈련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많은 것도 보게 됐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빛교회는 너무 진짜 복음이고 너무 성교에 대한 마음이 있고 너무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참빛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그때 이동군 전도사님이었죠 그리고 이동수 형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토요일날에 주부 접기했어요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애들이요 그리고 교회도 청소하고 그리고 밥도 먹고 그리고 주일날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때는 저는 한국말 잘 못했어요 못하니까 목사님이 메시지 전도사님의 메시지 준비할 때는 저는 신앙의 발판을 녹취를 했었어요 진짜로 제가 제 성격이 그런지 빠듯하게 했어요 진짜 글자 글자 빠듯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못하니까 쓸지도 모르니까 계속 플레이 스톱 계속 멈추고 다시 누르고 멈추고 다시 누르고 그렇게 계속 했어요 그걸 하고 이동훈 목사님한테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보여준 거예요 제가 칭찬받을 제가 그런 걸 많이 하면서 이거에 대한 거에 진짜 궁금했어요 기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많은 랩런트들도 아마 기도해야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좀 말이 길어졌지만 한 번 제가 지금 안동에 계시지만 갑자기 목사님 이름 잊어버렸네요 네 목사님 그때 우리 참비교에 계셨어요 부목사로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비교에 그때 볼리동에 있었잖아요 그때 마지막 층에 조그만 자리에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저는 이제 한국말도 못하니까 그냥 스페인어로 그냥 왔다 왔다 기도했어요 근데 다들 막 소리 지르고 아멘 하고 울고 울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감정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진짜 30초 기도하고 저의 모든 내용이 끝났어요 기도 내용이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은 거의 두 시간 기도했어요 그럼 그 두 시간 한 시간 반 동안 한 시간 거의 30초 좀 남아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앉아있었어요 많은 생각도 해보고 많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금요일날은 그래라도 5분을 좀 기도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가진거 제가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스스로 조금 말씀을 조금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되니까 기도가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신분과 컨셉 일곱가지 그때 제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듣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게 기도가 되네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아직도 한 시간을 못하는 거예요 한 시간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오케이 자 기도 제목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남이 위해서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딱 30분 해봤어요 근데 한 시간을 못한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 이제 명단을 적었어요 그럼 comencé escribir 몇 cosas 이름 사람 그때 한 시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한 번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는 한 번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여정 속에 이런 내용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393 62가 아니라 393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방법도 있겠죠 근데 시작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는 솔직히 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렵게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너무 심플하게 들려요 근데 hablando sinceramente con ustedes yo lo escucho muy simple 왜냐면 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신분과 건설 솔직히 자세히 보면 신분과 건설 근데 그냥 더 깊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Dios nos la palabra para que podamos disfrutar aún más profundamente 그러면 이거를 조금 중남미 사역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력하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3은 뭘까요 성 3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이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과 구원의 역사 그거를 누리면 오력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전에는 저도 오력을 순서로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역 먼저 다음에 지력 다음에 경제력 재력 재력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성 3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이 오력이 한방에 오더라고요 한꺼번에 왜냐면 영역이 예를 들면 영역이 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력이 오겠죠 근데 지력이 없다면 우리 경제력이 없다고 우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경제가 경제를 깨달지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순서라도 보지만 저는 제일 많이 느끼는 게 한꺼베 오는 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된 영역이 있으면 인력은 당연히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력은 나머지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리해서 이때는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진짜 성 3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거를 전체를 한꺼번에 누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 그게 최고인 것 그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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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이에요 자 이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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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자의 축복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보자가 내 배경이에요 두 번째 시, 공간, 초월 왜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시, 공간, 초월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파나마의 현장, 중남의 현장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만 딱 초월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이 237 현장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세계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형상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이거를 이 형상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어로는 영어로 보면 living creature 라고 해요 ser viviente 라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인간이지만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부를 전까지는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생기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참 너무 저한테는 생각할수록 진짜 과학적이고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형상과 이 영을 주셨지만 또 뭐 주셨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말 에덴의 축복 근데 지금은 에덴을 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지금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일곱 번째는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죠? 왜 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제한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한마디로 DNA가 다 달라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는 똑같지만 DNA는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 각 사람한테 사명도 주시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받는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계획을 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계속 주시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언제 후대에 렘넨트 사역할 때 남는 거는 우리 후대예요 그렇죠? 우리의 교리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 사역을 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은 나의 업 그리고 나의 사역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제가 한국에 첫 올 때 지금 5년 됐거든요 지금은 6년째 제가 처음에 올 때 하나의 교회를 딱 교육 전도사로 임명이 될 때 차세대 선교사로 임명이 될 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의 교회에서 스페인어 영어 하지 않겠다 나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다 지금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한다는 게 신기하게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근데 그리고 통역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tampoco quiere interpretar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다민족부 딱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업 사역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가고 싶어요 나쁘진 않아요 반대로 간다는 게 왜냐면 많은 것도 배우고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아 no es solamente porque lo quiero hacer es así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무후만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맘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전도사고 저는 언어를 해서 이런 예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전문 응답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방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저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삼시대 삼시대 응답이에요 첫 번째는 자 이게 삼 구 삼 갑니다 3 9 3 목회자가 이 보좌의 축복의 이십사를 누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삼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l ministerio pastoral disfrutando esta bendición puede salvar todo esto pero si yo no pastor como puedo hacer esto 그때 중직자 대회 때 루 목사님 께서 중직자 분들께서 응답을 받으면 목회자가 살아난 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 해봤어요 성교 현장에서 제자가 없고 중직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됐다고 잘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성교 현장도 똑같아요 제가 성교 현장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사람이 재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 저는 항상 한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요 나는 미래에 혼자 있고 싶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나는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랑 보고 운동을 하고 싶었을까 그 생각하는 순간 그 갈등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말씀을 계속 우리 성도 중직자분들 계속 인도를 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장노님들 응답을 받으면 목회자는 진짜 살아나요 그리고 목회자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인도는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실사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똑같아요 두 번째는 중직자 24 나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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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저는 뭐 사업을 안 하는데요 상관없어요 랩렌트 살리면 돼요 랩렌트는 전문가가 항상 전문인이 해야지 랩렌트한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있으면 랩렌트한테 언제든지 우리가 딱 메시지 주고 살릴 수 있어요 중직자 중직자는 사업하고 멋있는 것보다는 진짜 랩렌트 사야 하는 중직자 랩렌트 그리고 세번째는 랩렌트와 우리 부교육자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왜 하냐면 우리는 세계화가 돼야 돼요 저는 항상 랩렌트들한테 다라빵을 하지만 저는 랩렌트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한테는 솔직히 가르치는 거는 잘 못한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요즘 애들은 엄청나게 똑똑해요 수학은 잘 못하지만 눈치는 빨라 그래서 뭐 이렇게 메시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 알아요 표시를 안 내요 근데 마음에는 아 또 그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얘기하면 들어가요 저는 TCK 살고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독특해요 조금 눈치도 빠르면서 눈치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의 히스토리가 스토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스토리를 저는 항상 저의 사역의 미래는 언약의 여정 이라는 것을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요 그래서 계속 랩렌데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너랑 같이 있지만 나도 너를 너의 스토리를 알고 싶다 그럼 친구들이 그거 듣고 뭘 얘기하냐면요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스토리 없는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왜 제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친구는 다 얘기해 근데 저는 관점은 이거예요 언약의 여정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다 근데 불신주와 TCK들은 제 마음은 언약의 여정이지만 저는 불신주한테는 이 비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줘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좀 한국말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우발도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인턴쉽 성역자 인턴쉽 저도 말이 진짜 느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더 느리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렘넌트와 렘넌트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고난을 겹쳐왔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긴장도 많이 되고 항상 우리 아빠는 배려 안 하고 그냥 다 터뜨리고 저는 막 아빠는 중나미 사람들 들었는데 아빠는 내 말을 다 씹어먹고 한국말을 계속 얘기하네 그런 시간도 많았어요 저도 렘네넌트 좀 컸잖아요 그쵸 같이 우발도 이렇게 하는 것도 상상도 못했죠 절대로 류 목사님이 얘기하는 계속 렘넌트 시대가 열릴 거다 렘넌트들이 렘넌트들이랑 전도운동을 하게 된다 저는 그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더 배려하게 되고 저도 덜 꼰대가 되고 싶고 같이 함께 가는 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진짜 함께 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중남이 사역자들도 어떤 나라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함께 가는 자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중남이 현장에 렘넌트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남이에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말씀 운동과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귀한 건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계속 중남이 기도가 끊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